안녕하세요 친구들 또 만나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만들 것들을 소개할 거에요 만들 것은요 사람 4명 집 2개 연못 1개 그리고 해님 1개 그리고 구름 1개 자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이 뭐 하다가 힘들 때도 있죠 게으름한테 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할 거에요 그리고 준비물은 하얀 종이 색종이 색연필 연필 지우개 가위에요 이렇게 6개의 준비물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드는 모습을 카메라로 만나보세요 안녕 지우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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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하지만 이 오빠는 사촌오빠예요. 어머니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레이나의 어머니랑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. 짝꿍이에요. 자, 이제부터 찍는 모습을 로기와 함께 보여드릴게요. 안녕!